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고민이 많죠?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조금 입시에 유리할까? 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수업하는 내용, 해외 중고등학교 단방,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진로교육 지자체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현재 여기 프리미엄관에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본관에서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코로나를 예견한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옆 건물 두 개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나눠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었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신관에 못 간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들의 이동거리라던가 수업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밤 배정한 거니까 지금 본관에서만 수업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표 짤 때는 또 우리 신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5층 정독실에서 고등부 형님 누나들 지금 찾을 공간이에요. 공부 잘 되겠죠? 여러분들도 조만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올해도 가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갔어요. 이번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이 좀 지워졌죠.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도 다 잘했겠지만 역시 우리 BK 친구들은 수학생들은 전과목 월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대신 학교 수학하고 모의고사가 고등수학의 백점이 되는 거의 수신의 영역이거든요. 쉬웠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워낙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시죠? 네 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최고의 정보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자 정보와 전략도 중요해요. 하지만 입시는 계속 계속 변하고 특히 여러분들 2024년 입시잖아요. 그럼 2021, 2022, 2023, 2024가 해마다 입시 전략이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 23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24년 입시는 확정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잘 판단해야 돼요. 나의 스타일, 내가 공부, 지금 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 건가를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성적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내신을 잡겠다. 그래서 교과학수 전형으로 가겠다. 수능에서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목 또는 과학과목을 선택하잖아요. 다섯 개. 그 과목을 다 굉장히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목표치 내기는 쉽지 않게 느껴지나 학교 내신은 잡고 그 수능 과목의 두세 과목은 그 학교의 수능체제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내신이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서 그렇게 도전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도전도 하면서 학종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전공을 할 게 정해져 있고 이미 나는 그 탐구한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 그런 자기한테 유의미한 어떤 탐구 계획이 있다면 학생부 총합 전형을 또 노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가, 정시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40% 이상 늘어날 계획에 있거든요. 또 실행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늘어나는 난 정시를 찾기 위해서 특목도 괜찮다. 이런 친구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앞으로도 이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면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요. 여름 방학 지나고 난 뒤에 실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요. 지금은 이제 특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바쁘죠. 특히 과거를 선택한 친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장생을 만나야죠. 나머지 친구들은 후기고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만요. 자, 2024년도 현재 중3들이 대학 갈 때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부산에 있는 부산대는 이미 정시가 많아요. 그리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보다 교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지금 현재 변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이미 가 있어요. 부산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은 뭐를 선택하느냐. 입문사계열 친구들은 확통과 미적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자연계열 친구들은 미적분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20년은 아주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입시 결과를 봐요. 그런데 왜 중앙대냐. 중앙대가 부산대랑 비슷하고 서울에서 최상위 거를 보여주면 서울대 서연고를 보여주면 아, 너무 아무리 주고 슬퍼지겠죠? 중앙대만 봐도 슬퍼져요. 무서워요. 그러면 이 위학교 이를테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서연고, 서성한 얘보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위, 육계대학은 얘보다 더 높다, 높다, 높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입문사계열이 1.57 그런데 수능 실질경쟁률이 나오네요.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말했던 여기서 내신이 좋지만 수능 최저를 채워야 된다 했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내신이 좋아서 넣었는데 수능 최저를 채우는 애들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굉장히 잘 채워야 된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점수 슬프로 보세요. 가능하죠? 아무런가요?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일반고로 갈 거냐 특목고로 갈 거냐 과학고등학교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는 수능형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어제도 과거 3학년생이 상담을 왔어요. 우리 학원 재원생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과거 3학년인데 수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과거는 수능형 공부를 1도 안 하거든요. 프로젝트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시로 각위원을 뚫어야지 쉬워요. 서울대나 각위원 그런데 아, 수능을 친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특목고로 가려고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교를 해서 잘 들으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이 노력보다 더 많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점수를 평균을 96,7,8 정도 내고 있는데 전과목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전과목이 대학 가는 데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미체, 기가 다 포함한 게. 입시에서는 나중에 5과목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전과목 점수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중학교 전과목 97,8,9 점은 맞아요. 해야지 특목을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집중력, 애살,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정교성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는 점수잖아요. 전과목 평균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외워서 점수 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있는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 당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전과목 내는 점수가 97,8,9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내 노력의 한 20%를 안 한 거야. 지금 내가 20%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는 거야. 하습 전략도 크게 안 세우고 그냥 약간 설렁하는데도 그 정도 점수를 내. 이런 친구들은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20% 정도의 엔진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 돼요. 애살을 덜 발휘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한테는 나 하면 되는데 실수야. 이런 친구들 말고 실제 자기가 그게 막 토할 만큼 막 긴장이 돼서 떨릴 만큼 그렇게 안 한 친구. 그냥 설렁설렁 약간 설렁설렁 했는데도 내가 지금 학교에서 상위 2, 3% 안에 들어간다. 이런 친구들은 도전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과목 이건 특목고 지나가고 난 뒤에 전과목 상위 15% 내에 들겠다. 굉장히 유명하죠. 무슨 학교든지 갈 수 있어요. 입학 설명에 딱 하면 자 우리 학교에 와서 전과목 3등급 안에 들면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전 학생이 그래도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전 3등급은 하겠지. 문제는 100%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70%는 어떻게 해요? 30% 안에 못 드는 거잖아요. 그쵸? 얄짤 없이 수치화해서 등급 매기니까. 자 그런데 전과목 15% 내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친구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문의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전과목은 아니야. 내가 그런데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얘는 1, 2등급. 자 11%가 2등급인데 1, 2등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은 3도 찍고 4도 1, 2과목 찍어요.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학종으로 가면 되겠죠. 이것만 해도 리스펙이죠. 멋진 친구들이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점수가 내고 있는 점수가 97, 89든 90점이든 90점 중반에서 후반이든 노력을 다 했어. 아 막 진짜 토가 나오려고 해. 너무 심장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외우고 공부하고 해. 아 더 이상 걸어가려고 하니까 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학교 가면. 왜냐하면 이렇게 2, 30%의 아직 배터리, 엔진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막 가속화 시키거든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로 가게 되면 교과와 종합 다 전형이 가능하죠. 그런데 특목고 가게 되면 교과, 우수자 전형은 어떻게 해요? 벌이 가능성이 크죠. 물론 갈 수 있어요. 특목고에서 내가 종교 1등 한다. 장이 4% 안에 든다. 그러면 뭐 교과 전형으로 가죠. 그런데 굳이 특목고 가서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자 정말 열심히,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다 정도로 공부한 점수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점수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목고에 가면 입시 결과를 차량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입시 결과에는 숨어있는 게 있어요. 재수생들을 포함한 거다. 재수생들을 포함. 거의 60, 70%가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재수를 해요. 많은 친구들이. 왜 재수를 하느냐. 못해서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점수로 올해 내가 넣을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길스에 와서 많은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학교를 가려고 했나? 그래서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합격하고 또는 넣지도 않고. 그래서 재수를 자기처럼 무시무시한 특목고 출신의 재수생이 되어서 도전해서 결국 인서울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재수를 가고 앉아. 또는 이 학교 갔어. 나는 4.5등급이야. 4등급이야. 물론 그렇잖아요. 다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 70분을 한 학생들이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특목고 왔는데.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진짜 선생님은 제일 좋아요. 이런 친구들. 얼마나 멋져요. 그쵸? 인생 공부 뭐라고.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도전해라. 안 갈 이유가 없다. 같이 시너지를 내고 정시도 늘어났으니까 정시도 도전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수는 내 인생이 없다. 너무 재수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고3들 재수를 정말 많이 하겠죠. 얼마나 불리해요. 올해 고3이 흑흑해요. 정말 제일 슬프죠. 선생님은 고3 영상 따로 찍었는데 정말 쓰담쓰담 위로해 주고 싶어요.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재수생들은 얄짤 없이 온라인 강의하고 재수 학원들이 안 쉬었거든요. 자 재수생한테 불리한 전형은 거의 없어요. 수능은 스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수는 내 인생이 없다. 그런데 서울 아이들은 거의 재수를 해요. 반 이상이. 생각을 해봐요. 서울에 살면서도 인서울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경기 지역으로 빠지고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재수가 아니라 N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수 너무 힘들고 나는 성향상 재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일반 학교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심리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을 싫어한다. 호승심이 강해서 내가 경쟁하면 나한테 더 파이팅 넘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난 너무 그게 싫고 관계지향적인 아이야.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아. 그리고 상처를 달받고 예민하고 시험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노력을 하는데도 학업 역량이 발휘가 안 돼. 이런 친구들 여기 가면 엄청난 가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지금 얼마 전에는 제자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낳아서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원장님이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고등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니까 잘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말에 자기 성향이 어떤지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특목고는 과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고 나머지 학교들은 후기고니까 시간 있고 일반고 중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 이야기는 여름방학 지나고요. 진짜 학교를 쓰기 전에 또다시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그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세미나를 할 수 있으면 어머니들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세미나를 할 거고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일반고 중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학습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용인동인 가야지 동문회화 가야지 음... 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은 학생수도 적잖아요. 두 학급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기본 모수가 분모가 적기 때문에 등급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려고거나 좀 해보겠어. 이런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어떨까요. 등급은 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킬러 문항에 문항수도 많아지고 그 킬러 문항에 심화도도 일반 학교도 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얄짤 없이 잘라야 되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물 중간이었죠. 쉬웠어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동네고등학교도 쉽지 않아요. 이번에 동네고등학교 수트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거 얄짤 없이 어 학생에 공부해야지. 이런 어렵게 해야지. 이제 이런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은 뭐 온라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이 학기에 들어가서 실제 학교를 선택할 때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어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세미나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배들이 지금 입학설명회를 올지 모르겠어요. 시국이 이래서 그런데 입학설명회를 듣고 아 그 선배들 너무 멋진 것 같다. 그 다음에 막 언니와 오빠애들 입고 다니고 심지어 교복이 예뻐서 그 학교 가고 싶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가 참 성적이 안 나와요. 국어가 아니고 언어 영역이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수학이 같은 기간에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죠. 그리고 중학교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쉬운 문제로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등급을 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학교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어요. 이거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부가고 당연히 최상이죠. 뭐 부가고에 고등학교 부가고 아니라 일가고 아니라 그냥 특목고 애만 가도요. 교과서 수학책은 이거 뭐 나면 네 받침대로 싸라.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주는 아주 심화된 보충프린트 그리고 선행을 해야지 많이 알아들어져는 수업 진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영인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블랙라벨 정도까지는 떼고 가야죠. 모의고사 키치도 공부해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특히 어렵습니다. 동네고등학교도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벨 고등학교 중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고등학교도 중상 정도 네 되고요. 학산려고도 중정도 심화문제 다 높을 필요했고 난이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고 충력 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고 되어 있다고 너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내신 교과도 노리고 학종도 노리고 해서 이 학교 가서 내가 탑하겠다 4% 이내에 들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별 아주 상세한 분석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 프린트하고 해서 나눠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학교별로 수학시험을 쳐보게 할 거예요. 그 학교별 기출시험 있잖아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말고요. 학교별 기출시험을 나눠줘서 이 학기에 그거를 아니면 방학 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번 쳐보고 이 학교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야? 이거 점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거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거나 그런 걸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네 대명여고도 네 쉽지 않고 아 아니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해와여고는 여고 중에서 조금 쉽지 않은 편이죠. 자 중학여고 동문여자고등학교 여고 중의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1등급 블랙레벨 다 마찬가지 학교 보충프린트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잘 다뤄봐야 되고요. 자 샌덤고등학교 여기는 주로 우리 이제 학교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제 학교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 유리할까 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밑에서 생각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이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입시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자 어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신다 펑 이 유명하다가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펑이라고 하죠. 어 내가 그쪽으로 유명한 거와 관련된 직업군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직업을 어 그것과 연결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다행히 맞다 하면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학교 무슨 학과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를 배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학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학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제일 잘 가르치지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왜 끝나가면 되죠. 코로나 잠잠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대학할쯤이면 외국에 나가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교수님이 가장 잘 가르치고 계시지 이런 걸 확인해보면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들어가 봐요. 누구의 힘을 빌리지 말고 본인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다 나와요.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 뭘 배우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야 그걸 보고 와 이런 거 배우는구나. 야 나 이거 진짜 더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막 흥미진진한 학교와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과의 선배들의 진로 졸업어 진로 그 다음에 현재 막 발표하고 있는 논문 교수님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다. 그러면 어 선택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 이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또는 유망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진 학교를 자기 곧 고르면 되죠. 골라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들의 입시결과가 다 나와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거 그게 선생님이 막 맞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보면 나와있거든요. 그 입시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입시결과를 확인해 보고 와 교과학수자자는 이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구나 학종은 이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구나 면접을 이렇게 보는구나 면접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 그럼 나는 성적은 조금 부진하지만 여기 약해 볼 만한 것 같아 이렇게 결정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입시결과를 보고 이제 나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입시결과 그 요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또 좀 변할 예정이고요. 쉽지 않으면 그거를 들고 와서 어 선생님 저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장생님이랑 빨리 한 5분만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복잡한 것들을 펼쳐서 다 설명하는 걸 들으면 서너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자 그 일을 하려면 어떤 학과를 공부해야 될까? 그 학과를 공부를 어떤 대학이 가장 잘 시키고 있는가? 그 학교에 입학 전형이 어떤가? 입학 결과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자 알겠죠?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들 데이터 분석이 힘들면 이제 그런 건 원장생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말이 좀 빨랐죠? 영상 좀 압축하려고요. 그래도 기네요. 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를 학교를 주위의 선생님이나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힘을 빌리지 말고 자기가 시간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학교를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그 학교 프린트 탁 해서 책상에 붙여두는 거예요. 그죠? 붙여두고 지금은 막 코로나 때문에 가보고 이러지는 가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붙여두고 아 나는 이 학교를 가고 말 테요. 그리고 공부할 때 조금 다운되거나 슬럼프 오거나 할 때 자기를 치열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입시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선생님이 늘 말하죠. 어떻게 해요? 브레인 코리아가 되어서 어디를 무대로 활동하라고요? 네 들리네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멋진 브레인 코리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학원에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